수도권에 있는 학원과 독서실, 헬스장도 사실상 모두 문을 닫습니다.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되는데요. 방역당국은 앞으로 8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입니다. 현재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 300인 이상 학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됩니다. 10명 이상을 교습하거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시설 4만 2천여 곳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합니다.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 10명 미만의 교습소는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. 최근 6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원주체조교실처럼 집단 감염에 취약한 헬스장,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수도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면회를 일주일간 금지했습니다. 공공기관과 기업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을 권고했습니다. 하지만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의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